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 맛집에 제가 왔어요 여기는 어디가면요 피시맨 랍스타 클럽하우스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형 랍스타를 프레시한 걸 갖다가 저희한테 보여주고 요리를 해주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운맛 그다음에 순한맛 이런 종류별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주문을 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랍스타를 이렇게 치킨처럼 치우다는게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맛은 어떨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보이시죠? 되게 맛있다 여러분들도